짱김많어? 짱김많어? 본이야 응 뾰족아 왔어?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왜그래? 무슨 일 있어? 어제 먹은 점심이 마지막이었어 엥? 무슨 말이야 점심이 마지막이라니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에이 난 또 큰일 난 줄 알았네 아주 큰일이지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데 그럼 안하면 되잖아 여자한테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라고 그래? 미안해 여자의 세계를 잘 몰라서 어? 응? 너 배고프구나 밥 먹으러 가자 뭐라고? 방금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괜찮아 너만 먹으면 되지 난 절대 안 먹어 짱김떡볶이 뾰족아 맛있니? 당연 맛있겠지? 그치? 그치? 아 그게 한 개만 먹을래? 안돼 다이어트 한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무슨 맛이야? 김치? 고기? 하나 정도는 괜찮아 오면서 운동 됐잖아 그럼 딱 한 개만 헉? 이 맛은? 우와 완전 맛있다 야 돈이야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? 어? 누가 다 먹었어? 니가 다 먹었잖아 나쁜 놈아 왜 안 나였어? 넌 인간도 아니야 헤어져 다이어트 하지마 으악 으악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presentation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lla